중국어 따로 공부하기 많이 번거로웠잖아요. 그래서 문정아 리듬 중국어 탭 소개해드릴게요. 어린이도 어른도 리듬 중국어를 따라할 수 있어요. 휴대성이 좋아서 공간 제약 없이 장소 불문하고 리듬 중국어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중국어는 어렵다 라는 선입견을 깨준 문장아 중국어 리듬 탭. 공부하기 왕왕왕왕 기초니까 왕기초편 니 마이마 워쁨마 타부슈 땐 션마 타부슈 땐 션마 마 부 니 마이마 니 마이마 난 안차 워쁨마 난 안차 워쁨마 유튜브 나도 안차세요. 재밌어. 샤마 리치 팔로몬 우리 다같이 중국어 음악으로 암기해요. 없어? 없어. 재미없어. 매일즈. 오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